왜 이렇게 당당하는 거지? 보고 있어. 나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는 거야? 지금 와요. 형, 왜 이렇게 당당해요? 우리 5명 있어요. 아, 너희 죽은 알아? 알죠. 아, 저흰 다 알죠. 어떻게 알아? 야, 그럼 얘네가 불이한 게 아니라. 저흰 약간 게임이, 저흰 불이한 게 아니죠. 저흰 다 빼고 해도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. 저희는 사실 자유롭게 활보해도 돼요. 왜? 둘 중에 한 명은 다 알고 있고, 둘 중에 한 명은 저희 부사진인데요. 아, 그러니까. 죽은지 모르시잖아요. 형, 왜 이렇게... 저는... 저희 둘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? 잠깐만, 지닐 수도 있어, 지닐 수도 있어. 약간 뭘 원했는지 오빠 풀어보고! 아니, 근데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. 왜 나 풀어내, 너희들이? 저희 둘과 재성이가 잠깐 연담을 좀 하고 싶어요. 아, 왜, 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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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잠깐이요. 잠깐. 아, 제가 그러면... 그럼 힌트를 알려주실 거예요. 주문. 주문에 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주문을 한 번에 알려드리면 안 돼요. 왜냐면... 저희가 왜 하라는 대로 해야 하죠? 아, 니네 알아. 저한테 뭐 하는 얘기를 해요? 왜 해야 하는 대로 하는지를 형, 지금 다섯 명이서 다 알려드릴까요? 지금 다섯 명이서 다 알려드릴까요? 앞에 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앞에 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앞에 글자 만들어 주세요. 앞자 만들어 주세요? 그럼 저이랑 힌트를 두 번만 남겨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게요. 아, 두 명이 붙자고요? 두 명 붙자고요. 아, 두 명 붙자고요? 두 명 붙자고요. 형님, 지효 씨. 아, 잠깐. 아, 너무 하시네. 아, 너무하시네. 너무하루. 해석 형이 지금 이분 때문에... 양심이에요. 지금 밀고 있어야지구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베테랑이시니까 다들. 그러면 재석이 형, 광수. 우리 둘. 형 한 번 해봐요.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. 가 가 가. 가세요. 아니 근데 여기 둘이 다 알아야죠. 첫 글자. 골. 골. 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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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만약에 거짓말하면 형. 가세요 이제. 그래.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. 골. 두 분만 남았을 때 알아야 될 겁니다. 파이팅 형 파이팅. 파이팅. 야 이거 정말. 자 한글 차트를 해드릴게요. 오케이. 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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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골. 진짜입니다. 아 골. 골. 진짜요? 형 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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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간면! 골. 해. 그 가운데. 그 보면. 모든. 한번. 해. 야 뭐야 야 야 뭐야. 뭐야? 야 야. 야 신발. 신발. 에릭터 형님 괜찮은데 잡히면 안 되지. 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네. 방수야! 오케이. 신발! 야 우리는 그러면 야. 형 선생님 형아 빨리. 형 그럼 형 잘 쉬우고 계세요? 그러니까 업어스로. 신발들한테 가 형. 빨리 가. 야 빨리 가서 알려. 야 에릭야 에릭. 그러니까. 에릭 형이 뛰어왔어. 근데 어차피 내 이름표를 띄어야 돼. 띄어야 되니까. 자 오늘도. 아 근데 이걸 정말 모르니까. 야 가서 그 주문을 들으면 되잖아 에릭을 따라가가지고. 됐어? 그럼 빨리 가 빨리 가. 가. 빨리 빼고 와. 오오오오오오오? 굴드 파워 사라져라 불사심 굴드 파워 사라져라 불사심 굴드 파워 사라져라 불사심